오늘 2월 16일은 새벽 2시 58분 이후로 지금까지 17시간 동안 지진이 멈추고 있었으며 2월 15일 보름달 전후이고 교수에서 고래사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 고래사체 발견 뒤를 살펴보면 2011년 3월 4일 관동지역 이바라키연에서 돌고래떼의 사체들이 발견된 후에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5년 후인 2015년 4월 10일 이번에도 관동지역 이바라키연에서 돌고래떼의 사체들이 발견된 후에 5월 30일에 오가사와라제도 서쪽앞바다에서 교목 8.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8일 일본 나가사키에서 고래사체 발견 후에 4월 14일부터 구마모토대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2018년 8월 호카이도에서 고래사체 발견 후에 9월 6일에 호카이도 이부리 동부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관동지역 가나가와연에서 고래사체 발견 후에 10월에 도쿄에서 10년 만에 규모 6.1의 수도지카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바다 속에 사는 생물들은 몸속의 전기센서를 가지고 있어서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해적 플레이트에 흐르는 전류를 예민하게 느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며 이것은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주장은 아닙니다. 일본 동북쪽 살리쿠 앞바다에서는 정어리떼가 발견된 이후에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 1월 12일쯤부터 이지제도에서 정어리가 전례가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이 발견되었고 1월 22일 호카이도에서는 수많은 정어리떼 사체들이 발견된 이후에 당일날 규수의 효과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3년 만에 효과나다 해역의 규모 6.6의 강진입니다. 바다 생물들의 이상현상 이후에 큰 지진이 발생되는 일이 많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